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지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스스로 부정한 독도 영유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일본 해안지적 조사를 위해서 시마네 현에 방문을 했었던 공무원이 이 옥기섬 너머에 섬이 두 개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당시에 이 두 개의 섬이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가 되겠는데요. 당시 일본 이름으로는 울릉도가 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마였고요. 독도는 마스시마로서 이렇게 불려져 왔었는데요. 시마네 현이 조사했던 죽도와 송도를 지독도에 넣어도 될지에 대해서 내무성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요. 내무성은 이것이 중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태정관에 다시 문의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태정관이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구로서 오늘날의 총리실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정관이 지령에서 1692년 안용복 등의 조일 어민 간의 충돌 사건 이후에 죽도와 송도는 조선 땅이고 일본이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 유념하라는 답변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태정관 지령은 그 땅, 즉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이랑 관계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67년부터 81년 사이에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내린 법령을 모아서 분류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태정류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 태정관 지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태정관 지령에 1877년 3월 29일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대해서 내린 지령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뒤에 붉은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과 이 죽도와 그 일도는 일본과는 본국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이런 지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태정관 지령은 호리가스호라고 하는 일본 교수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짐으로써 메이지 정부가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음을 밝혀내게 되었고요. 이어서 2005년에 오게 되면 후루시자키 히데요 유키 목사에 의해서 봉투에 담겨져 있었던 기죽도 약도가 발견되어 공개되게 되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이소다키시마 혹은 다키시마라고 불렀고 독도를 마스시마로 불렀으며 이들 두 섬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이 지도상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40해립 이 독도와 옥기섬 사이가 80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실제 거리와 거의 일치되어 결국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근거가 되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메이즈 정부는 당시 기죽도 약도에 나타나 있듯이 독도를 명확하게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죽도 약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울릉도와 독도를 그리고 있고 이 울릉도와 독도라고 하는 것이 지령에서 밝히는 것처럼 울릉도와 그 일도가 바로 이 독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위도로 보더라도 바로 이 기죽도가 울릉도고 바로 이 송도로 불리워졌던 독도와의 거리와 옥기섬과의 거리 등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울릉도와 독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한일본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타케시마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독도가 우리 땅이듯이 바로 이 옥기섬이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지도들이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건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은주시청합기라고 하는 기록이 되겠는데요. 1667년 일본 관리가 옥기섬을 둘러보고 보고 들은 것, 시청을 합해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옥기섬의 서북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고 일본의 서북쪽 한계가 옥기섬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은주시청합기 속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바로 이런 문건이 되겠습니다. 차이도, 이 두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얘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이 운주에서 운주, 운주에서 운주를 보는 것과 같다. 즉, 시마네현 동쪽에서 옥기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서북적 경계는 바로 이 옥기섬을 한계로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옥기섬은 일본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죽도와 송도는 조선의 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기죽도라고 불리였던 울릉도의 외일도가 바로 분명하게 송도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독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카쿠보 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었던 당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고 하는 1779년도의 초판본에서도 바로 이 두 섬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도 이렇게 일본 본토하는 색깔을 달리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은주시청 합기에서 쓰여졌던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면서 죽도와 일도 혹은 기죽도라고 불리우는 것과 그 일섬 송도가 이곳에서 그려지면서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조선 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있어서 일본 영토가 아니다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77년도의 대일본 전도에서도 이 오키나와 등 일본 본토에서 먼 섬들도 자세히 나타나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시 일본 정부의 인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조선 동해안도 1876년에 일본 해군의 수로국이 러시아 해군이 제작했었던 조선 동해안도를 일본으로 번역해서 발간한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울릉도와 독도가 실제 측량을 기초로 해서 그려져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동해에 있는 섬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동해안도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에 독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냥 그려는 것이 아니라 3.5마일, 5마일, 14마일 거리에서 실측을 해서 그려 놓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선 동해안도의 독도가 이렇게 당시에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해로상에 있는 섬으로 이렇게 인식했고 이래서 정확하게 실측에 의해서 그려졌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의 독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실측해서 여러 방위에서 거리에 맞춰서 그려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독도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본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조선 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1905년 2월 22일 날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이르면서 결국 이 타키시마라고 칭하고 그부터는 본연의 소속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시마네현 고시 이후부터 결국 일본은 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 침략에 바로 중요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1905년 이후 러일전쟁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의 전략적 중요성에 의해서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하는 명분으로 내세웠었던 것이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섬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을 먼저 선점해서 자기네 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무주지 선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이런 영토 침략성을 포장하기 위한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2월 22일을 타케시마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끊임없이 이 무주지 선점론과 또 무순되는 이 고유 영토론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그들의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결국 일제는 여전히 일본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905년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지배한 사실이 유효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자국의 고유 영토론을 성립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는데요. 1905년 이전에 일본인 스스로가 독도가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 논리 자체가 결국 모순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오늘날까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또한 일본 스스로가 제국주의 침략 의식을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스스로가 부정했었던 독도 영유권을 이렇게 지도에 표기했었던 기죽도 약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스스로 이 기죽도 약도를 통해서 부정했었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오늘도 국밥을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